안녕하세요. 돈대는 부동산정보 돈부TV입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얼마전 매물 접수되었던 평택 고덕면 해창리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에 인근에 위치한 코너창고 사무실로 매매, 임대 모두 가능한 물건을 의뢰가격에 변동이 있어 다시 포스팅해봅니다. 삼성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창고 또는 법인 이전으로 사무실, 야적장 등 계속되는 수요 증가로 인근의 해창리, 방충리, 동청리, 당열리 등은 꾸준히 지가 상승과 임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평택 고덕의 공장창고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매물을 상시 접수 중이오니 언제든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중개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은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계획관리 창고 공장임대, 매매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 141평 건평 60평 제1종글린생활시설 2022년 준공된 건물로 층고 7미터이며 코너 건물로 주차 용이합니다. 임대가격은 보증금 2,480만원입니다. 이 건물의 매매도 가능한데요. 매매가격은 토지가격만으로 매매가 5억 5천만원 계획관리 자연출약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평택 고덕신도시의 부동산 소식이 궁금하실 때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